두 번째 주자가 이재명 대표의 아들 이동호 씨죠? 그렇죠. 그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동호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고발을 당한 거예요?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같이 연관된 거니까. 불법 도박, 삼습 도박 의혹으로 기소됐는데 저는 선대본 회의에서 성매매했다고 확신한다. 아니라면 나를 고소해라 라고 여러 번 말을 했고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하나 더 취업 특혜 의혹도 제기를 했어요. 이동호가 사모펀드에 취업을 했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직원 5명짜리 작은 회사에 취업했다. 미담이도 처럼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는 한진카르 2대 주주예요. 엄청 금융권의 초엘리트들만 들어가는 소규모 사모펀드인데 이동호는 전혀 관련 경험이나 스펙이 없는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의 모 회사가 경방이라는 곳인데요. 경기도에서 토지 인허가 특혜를 받았습니다. 용도 변경이 일반 사례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져서 그 부지를 1500억에 팔았어요. 빨리. 그러니까 이거는 용도 부지 변경을 빨리 해준 대가로 경방자회사에 취업을 시켜준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을 같이 제기했더니 바로 칼같이 고소하시더라고요. 고소할 만하네. 그 이동호입니다. 큰아들입니다. 그 이동호 씨가 검찰 기소가 됐어요? 네. 검찰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가세원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중에서 성매매 행위하고 도박, 불법 도박 행위. 이 두 개에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성매매 관련해서는 불송치. 네. 그런데 도박. 도박 이 부분이. 이게 지금 기소가 된 겁니까? 검찰로 송치가 된 겁니까? 검찰로 송치일 거예요. 검찰로 송치가 됐죠. 정정하겠습니다. 혐의가 있다라고 의견을 달아서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도박 혐의에 관해서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아버지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에서 아들까지 이러는 건 가혹하지 않냐. 그런 말씀하는데 마치 제가 진행자 모드로 변호사님께서 한번 먼저 답변. 제가 하려고 하니까 령이 안서고. 별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앉으세요. 엠팍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살짝 빨대한 라이브를 봤거든요. 거기에 지금 2,100명이 있어요. 그 2,100명이 여기 왔어야 되는 2,100명인데. 본론만 다르죠. 우리는 지금 3,500명인데. 그런데 오늘 단독이 나가니까 슈퍼첫이 쏟아지네요. 아주 좋습니다. 웃음도 쏟아졌습니다. 좀 소개하고 갈까요? 이왕. 닭콩닭콩님. 속 시원하게 민주당 박살 내주세요. 천사꿈님. 이분 천사. 천사 아까 운동본부였는데. 시청자한테. 우연의 일치겠죠. 천사꿈님이 또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서윤이 님도. 이거 아까 하셨군요. 아까 말씀해 주시죠. 저한테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아버지까지 사법 미스크에 노출된 상황에서 아들까지 하는 건 가혹하지 않냐. 그런 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같은 큰 본류의 사건에서 우리가 전부 다 기소하거나 전부 다 구속시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가족은 다 각자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요. 그렇죠. 연결된 게 아니에요.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써서 지금 수사 받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성남FC 변호사 너무 많다 힘들어. 그런 거고. 아들은 상습 불법 도박 플러스 성매매 의혹이 있는데. 저는 이거 경찰에 불송치 결정되는 게 아주 불만입니다. 검찰에서 재수사해서 이 정도 디테일한 정황이 있으면 성매매 혐의로도 기소해야 돼요. 디테일한 정황이 나왔습니까? 아니 그 다 후기를. 댓글을 썼다는 거죠? 아니 본 글도 올렸어요. 어느 가게 갔는지도 특정해서. 그럼 그 가게 압수수색에서 장보 뒤지면 돼요. 그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불법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적이 있다는 보도가 안 나왔어요. 이게 가족 간에 가족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라고 하는 지점은 어느 지점에서 나오는 거냐면요. 가족을 둘 다 구속을 시킨다든지. 부부나 부자나 가족을 동시에 다 구속을 한다든지. 같은 사건으로? 다른 사건이면 아예 재판부가 신경을 모르니까. 관련된 사건이겠죠. 보통. 근데 그럴 때 같이 구속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럴 때는 가혹하다라고 해서 한 사람만 구속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동호 씨 사건은 도박이면 구속까지 갈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동호 씨가 구속되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들도 남이니까. 마사지 업소가 폐업해서 수사가 안 된다는 게 경찰의 변명이라는데. 업주 잡아가지고 불러서 조사하면 다 나와요 이거. 그 사람들은 특성상 이런 장부 같은 거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증거를 못 찾았다. 이런 거죠. 근데 저거는 장인창 이사장이 얘기대로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다시 파면. 다 나오네요. 저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답이 됐습니까?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가족이라서 봐줘야 되면 온 가족이 사이좋게 범죄 지르고 한 명만 대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재판은 받아놓고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거기서 가족이 동시에 하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지. 아니 그럼 뭐 잘못했는데 수사도 안 하고 다 덮자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아들이면 남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처벌하는데 뭘. 그럼 이재명 대표도 신경 안 쓰실 거예요. 너무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뭐 너무 가혹하다 얘기하면. 바로 할 말이 있잖아요. 남인데 왜 그러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회계사님이 민주당 패널이니까 이걸 이렇게 제기하시네요. 그럼요. 민주당이 진짜 공정한 방송이다 우리 정말.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화요일날에도 민주당 편에서. 이제 확실히 여야 균형이 맞는 거야. 그럼요. 이렇게 하니까. 애쓰십니다. 아무튼. 누가 뭘 줄지 모르니까. 양다리 보험도 들어야 되고. 곧 이제 특위 위원장으로 가실 거예요. 맞습니다. 한동훈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으로. 네. 토디 홀리님이 또 슈퍼채 싸주셨습니다. 우리 애찰이 똑똑해. 오승리의 그날. 크.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 이렇게 지금 검찰 송치된 거에 대해서 이재명 투표가 아직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목목부답. 기자들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쉭 가요. 아. 아. 그 전에 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대체 뭐라고 얘기할지. 응. 뭐라고 얘기할까요. 김경률 회장님. 예측을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할까. 이재명 대표가 이권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은 뭐다. 이렇게 딱. 아들은 뭐다. 아들은 뭐다. 뭐. 제가 딱 이렇게 번뜩이는 뭐는 생각나지 않고 기존의 입장 뭐 유지하지 않을까. 아들은 남이다. 근데 이게 말을 못하는 게요. 아들 관련해서 입장 내면요. 김용에 대해서도 입장 내야 되고요. 그러면 또 유동규 뭐 줄줄이 지금 정진상 수사받는 거. 측근들에 대해서 다 입장 내야 돼요. 그러면 아들은 뜀땅 쩜쩜쩜. 그냥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유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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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들도 약간 열이 받을 수 있는 게. 유동규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월급 천만 원에 지금 현재 재산이 삼천만 원. 빚이 칠천만 원. 그런데 김용은. 김용과 정진상은 월급 300만 원에 여의도에 부채 없이 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배소모 씨는 자산규모가 약 80억 원에 육박하는데. 아들이 지금 열이 받아 있을 상태인 것 같아요. 배 모 씨라고 하는 걸 봤어도 배소모 씨라고 하는 걸 처음 봤어요. 배소연이라고 그냥 하죠. 제가 만약에 아들이라면 좀 화가 나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밥도 아들이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와서 어디로 갔는지 다 살았어요. 아들은 치킨 시켜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초밥 싸서 나한테 안 주고 누구신 거지. 못 먹겠어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얘가 삐뚤어질 나는 이유가 좀 있구나. 그러면 이 아들 쪽에서 뭔가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은 일반인 같으면 이런 정도 혐의는 걸려도 그냥 안 알려주고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죠. 주변에 안 알려줘도. 그렇죠. 근데 지금 아버지 때문에 본인의 이런 정도의 혐의가 온 세상에 지금 까발려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동호 씨한테 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저희들이 회계사로서 가끔 상속 증여에 관해서 하는데 돈 앞에서는 애비 혐의가 없거든요. 정말 동호 씨는 지금이라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주변을 보십시오. 동호 씨. 김용. 정진상. 배소연 씨. 이런 재산 규모를 한번 보시고 지금은 뭔가 좀 결단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김경률 회계사가 이동호 씨한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영상 편지. 그렇습니다. 아니 그 배소연의 80억이 내 것이었어야 해 라고 기자회견 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지금 들고 있으면 지금 퍼뜨려야 된다. 우리 동호 씨는. Freeman. 우리 동호 씨는 그만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